네, 오늘도 어제만큼 예년 기온을 웃도는 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.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김연선 기상캐스터. 네, 평년 기온으로 웃도는 날씨는 딱 오늘까지입니다. 성탄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기온이 그야말로 곤두박질치겠는데요. 그래도 오늘 부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최고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. 자세한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. 오늘 아침 창원은 2도, 진주는 영하 4도로 출발했고요. 함양은 영하 5도로 가장 춥습니다. 이후 낮 기온은 대체로 11도에서 12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 두 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편 이용엔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